우리는 특유의 명랑한 매력으로 트롯계의 금손 트리오 세 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만든 이 주인공 김과 씨 예상대로 박현우, 정경천, 이건우, 김조환, 유영석, 윤상, 조정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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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봄소녀에게 투표했습니다. 난 아니야. 나 애써. 김현철 빼고는 점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봄소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아이돌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게 호모랜드의 쥐씨랑 비슷하고. 그룹 활동을 하는 팀 내 어떤 리더가 아닐까. 자, 이제 봄소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누굽니까?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떠오르는 대세 걸그룹 이달의 소녀의 하트 요정 추우 씨입니다. 와, 귀여워! 와, 추우!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달의 소녀 추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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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고 말할 만큼 점점 다 두근대는 맘 전부 다 줄게 take my heart 음악 주세요 내 마음 자꾸 녹아내려 네 향기 너무 좋은 걸 출연이 확정되고 나서 정말 데뷔 때 준비하는 것만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랑 가족분들이 굉장히 복면과왕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휘야 너가 나가는 게 우리들의 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깨물 하트 아시죠? 깨물 하트요 강호동씨부터 수지씨까지 많은 분들이 따라했던 깨물 하트의 원조가 바로 출씨입니다 창시자로서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트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연예인 판정단분들 중에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원조 깨물 하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특별한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쪽에서도 하트 한번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정규영 신작곡과 받으셨으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